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또다시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이걸 보고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맛떡 동부마트 콜라보 이벤트를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랜 리벨 15년 11만 8천원짜리를 10만 9천원에 행사하겠습니다 몇 병원을 하는 거죠? 20병원 행사할게요 구독자분들 오셔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중락역 근처에 위치한 동부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동부 시장 내에 위치하여 옷놀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인데요 위스키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들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스키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동부 시장 내에ous의 종류 영상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능한 곳에서 먼저 볼까요? 안 마 sequel 자세훈이~! 이제Stationado 고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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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